플라이 투 더 문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플라이 투 더 문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즈여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해서 불러보고 싶었는데 평소로 불러보니까 약간 소리가 너무 재즈입니다 노래 자체나 이제 약간 재즈니까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주면 좋겠는데 악기가 악기다 보니까 엄청나게 재져서 태평소라는 진짜 안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만들었으니까 같이 불러보고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은 플라이 투 더 문 부르는 버스킹 영상인데요 들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들어봅시다 도입부는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죠 다시 다시 플라이 투 더 문 시라솔파미 높은 시에서 다 내려오는 겁니다 시 시 라솔파미 시 시 라솔파미 시 라솔파미 시 라솔파미 이게 파, 솔, 시로 이제 음표 찍혀있는 건 파, 솔, 시로 했는데 파는 거의 안 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엔도 발음을 안 하는 것 같고 파도 안 부는 것 같아요. 있어서 찍긴 찍었어요. 하지만 가로치고 넣어뒀습니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엔, 랩, 미는 그냥 솔, 시, 솔, 시 로 하겠습니다. 시, 라, 솔, 파, 미 미 계속 끌어주다가 솔, 시, 라, 솔, 파, 미 레 플레이 어몽더 스타즈 한번 듣고 쭉 가면서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이 투 더 문 솔, 시, 솔, 시 라, 솔, 파, 미 레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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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색하네 솔, 시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흐 다음 이 마디는 렛 미 시 왓 스프링 중 2 마디 2 마디 흐 흟 쏠파미래도 가사도 넣어 놓을게요 너무 구수하다 Let me see what's bring 쏠파미래 쏠파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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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디를 쭉 해봅시다. 다음에 이마디 끝에는 시가 있어요. 가사는 인이고요. 탁 쳐요. 맨 마지막 악에서 한 번 탁 쳐 주거든요. In other world. In. 여기서. Other world. 시시파파. 시시파파. 파 계속 끌어 주다가. 라솔미. 홀드미거든요. 홀드미. 홀드미 핸드. 실질적으로 3마디는 2마디 맨 끝에 있는 시시파파. 파 계속 끌어 주다가. 라솔미. 하는 거죠. 다음에 3마디 끝에서도 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도 인이네요. 가사는. 인. 인. 홀미 핸드. 이거는 3마디였고. 똑같네요. 인. 아더. 월. 똑같네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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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미 미. 피자 라시미 미 미. 여기는 달링. 여기는 키스 미. recurs기네요. 같이 4마디 들어봅시다. 인하 더 워드 달링 키스 미 라시 밀미 쏠파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어봤고요 지금 1마디부터 4마디까지 부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래에서도 그렇듯이 1마디부터 4마디까지 하고 다시 1마디로 올라가서 똑같이 불어주더라고요 반복을 해가지고 쌓는 거죠 수정할 게 있는데요 요 라는 낮은 라입니다 낮은 라 우리 시 잡았을 때 3끼로 하나 더 막아주면 낮은 라입니다 제가 불면서 아마 높은 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때는 낮은 라로 부러줬습니다 라시 밀미 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태풍수랑 너무 안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플라이 투 도 문 우리 플라이 투 도 문 고맙습니다 우리 플라이 타이밍 파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